안녕하세요 호주피부과 홍경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루엣소프트를 이용한 이중턱의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소프트를 가지고 이중턱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야기해서 일자로 쭉쭉 넣어주는 방법 아니면 해먹처럼 지지해주는 방법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대부분 아주 늙지 않은 20대 후반에서 40-50대까지 약간 이중턱이 터져서 생기는 그런 이중턱인 경우에 해먹 패턴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중턱이라는게 이제 턱이 짧기도 하고 여기가 좀 처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건데 결국 이 부분에 탄력을 좀 증가시켜서 여기를 잡아준다면 이 라인을 훨씬 매끄럽게 개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인 더 트레이너 세션에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양옆으로 실루엣소프트가 고정이 되고 이 가운데가 처진 이중턱을 개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에 따라서 몇 줄이 들어가냐가 좀 종류가 다른데요 크게 환자군에 따라서 턱이 작은 분 그 다음에 턱이 이제 보통이거나 큰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턱이 작고 이제 이중턱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한 두 줄 정도 넣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턱 라인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턱이랑 목의 이 경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한 줄 이렇게 해서 턱이 보통이거나 좀 컸을 경우에는 뭐 두 줄에서 네 줄 정도까지도 이중턱 라인을 개선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중턱을 개선하는 데는 뭐 레이저를 이용한 것들 울세라 또 뭐 써마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이쪽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가 좀 있겠고 또 실루엣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처진 부분을 지지해 주면서 탄력을 개선시켜 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실루엣 소프트를 이용해서 이중턱을 개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